핵분열과 핵융합이 있죠? 핵분열에서는 뭐가 나와? 핵을 분열하면 핵분열을 위해서는 이 모든 물질은 100% 에너지야 모든 물질은 최대한 온도를 올리면 이게 전부 에너지라고 전부 분열이 일어나 그런데 분열이 제일 잘 되는 게 우라늄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라늄 봉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열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라늄 원소야 그럼 그 우라늄 원소를 가지고 분열을 거기다가 중수를 넣어가지고 분열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라늄 원소를 분열시키는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다른 걸 넣어가지고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분열이 드디어 이런 물질들은 분열이 드디니까 분열에 비해서 에너지가 적게 나오니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분열이 쉬운 것이 뭐야? 우라늄이라는 원소야 그래서 그 우라늄을 가지고 거기다가 첨가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라늄이 원자가 분열시 일어나는 거예요 원자가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? 그러면 분열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원자력이야 원자탄이고 융합은 뭐요? 수소탄이야 수소탄 있죠? 수소탄은 이 모든 것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분열 반대로 오히려 원자를 묶어주는 거지 묶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분열 때보다 더 많아 그래서 수소탄이 더 무서워 수소폭탄이 더 무섭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? 보관하기가 무섭고 어려워서 그렇지 수소폭탄이 원자탄보다 더 위력이 커 왜? 융합이니까 핵이 융합됐을 때와 분열됐을 때 에너지 비교야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럼 우리 국민이 분열되어야 되나? 융합되어야 되나? 분열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? 융합을 할 때 진짜 무서운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융합을 할 때 부부가 분열해서 너는 이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이게 에너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? 두 사람이 화합이 잘 되어버리면 어마어마한 기업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분열을 목표로 해볼 때는 망하는 거야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분열되어 있죠? 그러면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또 이 안에서 여야가 분열을 또 거기서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을 심심하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 큰 꼬타리를 걸어가지고 이거는 분열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가 핵폭탄이 되는 거야 알겠죠?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내 강의가 좀 딱딱해져요 딱딱해 나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강의해 본 적 없어 아니 숨 막혀 죽겄네 하하하하 대부분 posso